자 종목진단 가보겠습니다.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으로 가볼게요. 조정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아니 오늘 낯선 종목이 많네요. 이번에도 이거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. 오늘 유창호 한 것 같으면 가고 있어요. 제이오어라는 종목인데요. 이것도 보니까 신규 상장이네요. 제이오어 매수가격이 33,400원 15%입니다. 이번에도 몰리셨어요. 6.8%를 오늘 내려버립니다. 사실 지수 하락한 거에 비하면 엄청난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문제는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이라 속이 탑니다. 그럼 처음 진입하셨던 가격은 33,400원 그 이상이라는 거죠. 어찌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이재표 전문가님 제이오입니다. 추가 매수도 중간에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내려간대요. 이 제이오어, 이 종목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? 네,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어젯 저녁에는 저 방송 출연에서는 하림지주라는 종목을 상담했었는데 어제 하안감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지금 오늘도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. 이 제이오어 역시 마찬가지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. 지금 아마 시청자님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. 2차전지 쪽 아니면 수익이 나질 않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런 것들도 쫓아가다가 이렇게 몰려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투자에 대한 기본 어떤 원칙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세워놓고 대응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를 예전에 많이 쫓아다녀보니까 결국은 깨지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보질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정립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이오어는 다른 쪽들에 비해서도 좀 좋은 그런 섹터에 속합니다. 자, 이게 2차전지 쪽에 도전제용 탄소나노튜브 CNT라고 하는 거죠. 자,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실리콘 능극재에서 좀 팽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상장될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만 300톤 정도 생산 규모에서 일단 1,000톤으로 증설은 완료를 했습니다. 그리고 2025년까지 5,000톤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에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. 그렇다면 미래는 있습니다. 이쪽 2차전지 섹터들 계속 좀 커져갈 거고 지금 뭐 작년에 매출 나온 부분이 한 675억 정도 나왔는데요. 이게 연간 300톤 생산할 때 나온 매출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2025년까지 5,000톤 규모라면 매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존재합니다. 하지만 지금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신 거예요.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2월 16일이니까요. 2월 16일날 상장됐으니까 5월 달 정도면 석 달간의 보호기에서 물량이 나오겠네요. 그래서 조금 이게 반등 나올 때마다 그런 매몰부담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. 주가라는 게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. 빠진다고 계속 빠지는 경우도 없습니다.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 그 정도는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고요. 2차전지 쪽에 매기가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보유하셨다가 매수하신 가격 근처, 평균 매수가 근처 정도 그 정도에 오면 일단 정리하시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상장된 지 좀 된 종목들, 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검증된 종목들, 매출 증가가 확인된 종목분들 이런 쪽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.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얘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제2호 살펴드렸는데요.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시고 하지만 너무 욕심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보유해수물량 이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매수가 정도? 그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. 매수가에서 일단은 팔아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재차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